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름의 뜻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왁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한다는 이 말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반칙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의사로부터 건강에 경고를 받았다면 건강을 해치는 것을 자제해야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또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하신 대로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회복될 것 같은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저들은 신앙심이 식어가고 감사와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평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지 못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이를 지키지도 않고 이방여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받습니다 교회에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없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경고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말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고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고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또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류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냐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두려움이 없느냐라고 전하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더러운 떡을 드렸지 않느냐라고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우아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였느냐라고 전하였느냐라고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일까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 11조 헌물을 도둑질하였느니라 라고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대화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는 일은 없는지요 사랑에는 질투가 따릅니다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의 질투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거부당하는 마음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승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외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또 경고하여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버림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이렇게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곁에 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겪는 어려움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찌て garant 100%를 찌てstare 우리의 이하의 인식을 찌てstare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